제가 오늘 열다섯으로 삼행시를 조금 지어왔는데요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오늘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아 좋죠 그러니까 열다섯을 좋아요 자 저거 마이크 있으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끊읍시다 열! 네 열다섯이라는 나이에 열다섯이라는 앨범을 내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! 다연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다니며 여러분들 앞에 다음이 어떻게 나올까? 섰! 섰을 때 많은 분들의 박수와 함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팬님들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앞으로 김다연 정기앨범 2집 열다섯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고마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